성능 및 부하 테스트는 실제 사용자 부하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얼티밋에 포함된 웹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사용하여 성능을 높이고 데이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테스트는 코드의 병목 현상을 격리하고 성능을 최적화해 줍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밋에 사용하여 부하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연습해 봅시다. 먼저 웹 성능 및 부하 테스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듭니다. 다음으로 이 연습에서 사용할 간단한 웹 테스트를 기록합니다. 여기서 간단한 샘플 시나리오 연습을 수행하며 HTTP 요청과 응답은 모두 레코드에 캡쳐됩니다. 위와 같은 웹 성능 테스트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. 동정 매개 변수는 자동으로 검색됩니다. 이 스크립트를 편집하여 추가적인 유효성 검사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방금 만든 웹 성능 테스트를 포함하는 새 부하 테스트를 만듭니다. 프로덕션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하를 여기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부하에는 다양한 수준의 가상 사용자, 네트워크 형식, 브라우저 형식 등이 포함됩니다. 웹 테스트와 단위 테스트를 모두 부하 테스트의 일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 환경의 시스템에서 수집할 성능 카운터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. 부하 테스트를 이제 실행합니다. 그러면 여러 명의 동시 가상 사용자로 웹 성능 테스트가 실행됩니다. 실행이 진행됨에 따라 부하가 구성된 응용 프로그램의 응답 시간, 오류 및 기타 주요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 환경에서 시스템의 카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실행이 완료되면 요약, 주요 매트릭 그래프 및 테이블 뷰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규모 확장에 따른 성능 핫스폿과 실패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.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어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실제로 쉽게 웹 성능 및 부하 테스트를 만들고 실행하여 성능을 테스트하고 응용 프로그램 용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수만큼의 가상 사용자에 대한 부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가상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여러 테스트 에이전트에서 원격으로 부하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부하 테스트를 시작하여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키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